안녕하세요. 스타뉴스 독재료분. 이번에 한산에서 와타나비 시체문역으로 연기를 했던 10잡스 박재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 해가 지나면 꼭 한가위 명절이 다시 찾아옵니다. 하지만 올해만큼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시간들 가족 여러분들과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좋겠습니다. 코로나도 어느 정도 다독여지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의 마음도 다독여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정말 올해 만큼은 특별하게 당연하지 않은 당연하게 돌아오는 한가위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한 해 한 해 성장해 나가는 저의 모습을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한산 꼭 보시고요. 한산 행복하시고 한산 건강하시고 한산 한산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